여러분들은 유령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주변에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안이 트이셔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파수가 맞으면 영안이 없더라도 보거나 듣거나 그들의 존재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집이나 건물터의 기운이 매우 센 곳에서 많이 목격되고는 하죠. 그렇게 대부분 땅에서 목격이 되고는 합니다. 하나, 이번 유령의 목격은 조금 특이한 곳에서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곳에서 유령을 목격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1972년 12월 29일 뉴욕 JFK 공항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163명의 승객을 태운 이스턴 항공의 401편은 10명의 승무원이 함께였습니다. L-1011 기종의 이 비행기는 신형으로 비행사에서도 꽤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이스턴 401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참 아름답습니다. 조종사는 밝게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출발 2시간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운행 중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착륙을 위해 바퀴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런데 바퀴의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지 않았고 캡틴은 전구에 단순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 전구 스위치를 끕니다. 그리고 직접 바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명 악마의 구멍이라고 불리는 바닥으로 엔지니어 돈 레포가 내려갔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었고 자동 조종장치가 해제됐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시속 227마일의 속도를 내고 있었고 마이애미 외곽에 위치한 에버글레이지에 악어가 가득한 늪에 떨어지게 됩니다. 생존한 승객들은 구조를 기다렸고 그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그 외에 많은 승객들과 조종사 3명 중 1명도 충돌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 레포와 로버트 밥, 로퍼트 조종사 두 사람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원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사대가 꾸려졌고 조종사의 실수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고도를 감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바퀴에 전조등이 켜지지 않은 이유는 역시나 전조등의 고장이었습니다. 401편의 부품들이 수거되었고 그 중에 아직 사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선별하여 이스턴사의 다른 항공기에 재사용하게 됩니다. 부품이 사용된 비행기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1973년 401편의 부품이 사용된 비행기가 JFK 공항에서 마이애미로 출발을 하기 위해 승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항공사의 부사장이 그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고 VIP였기에 제일 먼저 비행기에 올라 1등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도착하니 저쪽에 정복을 입은 조종사가 보였고 그와 잡담이나 할까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아, 그랬구만. 어, 어... 그는 조종사와 여러 가지 잡담을 나누다가 갑자기 파타고 지금 자신이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난 밥 로포트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 순간 그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부사장은 이 현상에 대해 불안해졌고 항공기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승무원을 찾으러 향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밤 로포트 조종사랑 대화를 나눴다니까 아무래도 불안해. 비행기를 한번 살펴봐. 지시에 따라 승객들을 태우기 전 승무원들은 돌아다니며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닐지 확인했지만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JFK 공항에서 공일한 비행기가 운행을 위해 승무원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승무원들은 이미 척석해 있는 밥 로포트를 목격했습니다. 그 밖에도 부사장처럼 한참 하하호호 조종사와 수다를 떠는데 그 상대방이 사라지기 전까진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항공편이 취소될 정도로 승무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마이애미까지 비행을 하는 비행기가 고도 39,000피트 상공으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식사를 하는 곳에 모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악마의 구멍에서 노크 소리가 격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 유령 이야기가 파다있고 그들은 무시를 택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일동 얼굴을 고치며 겨우겨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 한 명이 일어나 그곳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그를 올려다보는 돈 래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래퍼는 401편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곳에서 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바로 사라졌습니다. 아 난 안 들어가요. 안 해요 못 해요. 이 일 말고도 비행기에 짐을 실어넣는 일을 하던 직원들이 서둘러 비행기에서 빠져나와 다시 들어가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짐을 실어넣는 곳 앞쪽에서 엔지니어를 목격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승무원들 말고도 승객 역시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한 여성 승객이 조종사로 보이는 사람 옆에 앉게 되었는데 몸 상태가 나빠 보여 승무원에게 알리기 위해 호출을 합니다. 승무원이 두 사람을 찾아왔고 그를 확인하려는 순간 조종사는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직원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을 시키니 그 사람은 밥 로프트였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전 엔지니어가 비행기에 올랐는데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간 그는 꼭 그가 돈 레포라는 것을 깨닫는데 돈 레포는 비행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이미 다 해냈어 이런 말을 건네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마이애미에서 애틀랜타로 비행을 위해 조종사가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것저것 체크를 하며 계기판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는 조종사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그곳을 바라봤는데 그건 틀림없이 돈 레포로 추정되는 윤곽이었다고 합니다. L-1011은 다시는 추락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떠나지 못하고 비행기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이번엔 JF공항에서 멕시코시티로 비행을 하다 생긴 일입니다. 페이 메리웨더라는 스튜디오스가 조리실에 있는 오븐으로 다가갔을 때 그 앞에 서있던 돈 레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 그 오븐은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페이는 서둘러 다른 엔지니어와 승무원들을 데려왔고 그들 역시 돈 레포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는 밖을 멍하니 응시하며 호원가를 쭈아쭈아쭈아쭈아쭈아 버렸는데 그건 승무원들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 비행기 불 조심해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고 귀환을 위해 다시 비행 준비를 한 뒤 이륙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움직여 이륙을 하려 할 때 엔진에 문제가 생겼고 다행스럽게도 불이 붓기 전에 운전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돈 레프의 유령을 마주쳤던 승무원들은 큰 동요를 했습니다. 이런 유령을 봤다는 승무원들이 L1011의 기종에 비행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는 연구가들이 이 소문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지만 항공사는 매번 거부를 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길 바라겠습니까? 그들은 이 유령 이야기에 대해 부인했고 은폐를 했으며 직원들에겐 유령 이야기에 대해 소문을 내다 적발되면 해고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목격이라면 그냥 잘못 봤겠지 하며 웃고 넘겼을 수도 있는 일이었겠지만 조종사, 엔지니어, 승무원, 승객까지 유령들을 봤다고 해오니 그냥 두고 보기만 할 순 없었을 것입니다. 항공사는 비행기에서 401 부품을 회수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을까요? 사고가 자신들의 탓이라는 생각에 부품이 사용된 비행기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했던 말들은 대부분 비행기를 지키겠다 위험하다 였으니 말입니다. 이 401편 유령 사건을 조사하면서 두 사람이 정말 비행기에 큰 애정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은 애정이지만 그들을 목격한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그저 공포였을 것입니다. 401편에서 살아남은 승무원들 중 몇몇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 자신의 일을 시작했고 비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대단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는 비행기가 사라졌으니 두 사람도 편하게 쉬고 있을까요? 세상을 떠나고서도 비행기를 떠나지 못하는 401편 승무원 돈 레프와 로버트 밥 로프트의 너무나 안타까운 미스터리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